소 사육농가에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동물 간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치사율이 높은 보틀리즘 때문인데요. 올해 경기도에서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서문영 기자입니다. 지난 9일 양주시의 유구 사육농가에서 약 90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생 당일 현장 부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농가의 사료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놈 독소를 확인했습니다. 이후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소 사육농가에 보틀리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보틀리즘은 신경 독소 물질을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증입니다. 운동기관 마비가 주요 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난 소의 경우 대부분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존재해 오염된 농장은 지속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백신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. 보틀리즘 증상을 보이게 되면 100% 폐사하게 됩니다. 농가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할수록 노력을 해주시고요. 과거에 발생되었거나 어떤 주위의 토양이라든가 오염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매년 백신 접종을 해주시고 의심측이 발생되는 즉시 우리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잔바늘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일리지나 음수에 동물 사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. 기상캐스터